CJ대한통운이 모바일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풀필먼트, 서비스 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이커머스, 물류 간편 견적 시스템을 열었습니다. 12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커머스 셀러들은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인증을 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편리하게 견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풀필먼트란 여러 고객사들의 상품을 공동보관하며 재고관리, 포장, 검수, 출고, 배송 등 복잡한 물류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CJ대한통운은 데이터 입력 단계를 최소화해 견적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. 3단계만 거치면 프로세스별 물류비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시스템은 소규모 셀러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CJ대한통운은 앞으로 간편 견적 시스템을 통해 물류의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 또 견적부터 최종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디지털 기반의 영업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